매일말씀목상 사무엘하 13장 에스겔서 20장 고린도우서 6장 10편 66 67편의 말씀 그 가운데서 10편 67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. 하나님이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. 10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기를 곧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옳다 하나님이 정의를 이 땅에 물같이 흐르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알고 그 왕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.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 슬픔과 어려움과 질병 걱정 근심되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 뒤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며 공평히 심판하시며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그런 헛땜과 연약함들을 또 위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여 그 문제 가운데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생명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또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어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예배되어지기를 10편 기자의 고백처럼 찬송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. 하나님은 일하십니다. 하나님은 주장하십니다.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. 부디 이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할 수 있는 축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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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